감사합니다 뭐라구요? 다같이 앵콜 앵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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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꽃다발을 받느라고 앵콜 소리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자 다같이 한 번 더 앵콜 앵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앵콜을 외쳐주셨기 때문에 앵콜곡을 할건데 그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함께 광고를 찍은게 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여러분 아시나요? 거기 재밌는 멘트가 있죠?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이 멘트인데 다같이 해볼까요? 시 시작 제가 앞에 또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해주시면 돼요 다같이 천안 빵빵데이는 천안 빵빵데이를 보러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랑 그리고 또 불꽃놀이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실거죠? 네 좋습니다 마지막 곡 메들리 여러분 아시는 곡 함께 들고 왔으니까요 함께 불러주시고 춤도 같이 차주시고 마지막 곡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들리 띄워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김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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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 ahor